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초탄탄 프랑스어 어휘 마스터 1탄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강사 클라가 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지 그리고 수강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대상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지 첫 번째로 프랑스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그리고 왕초보탈출 1탄부터 3탄을 수강하고 계시는 분 또는 수강을 완료하신 분들 더 풍부한 어휘를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이 강의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프 아왕 시험 대비를 위한 자세한 기초어휘의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 이 강의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프랑스어 기초어휘를 주제별로 모아서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나는 단어를 좀 재미없게 배우고 싶진 않고 재미있게 학습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하시는 분들 이 강의에서는 주제별로 모아서 여러분들께 어휘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루할 틈 없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기초어휘를 암기하고 싶으신 분들 아무래도 주제별로 우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게 강의를 하면서 암기도 착착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강 대상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두 번째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어휘를 다양한 주제별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동물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음악, 운동, 악기 그리고 성격과 감정과 관련된 어휘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채롭게 어휘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관된 패턴과 함께 학습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어휘 강의가 될 거예요 그냥 어휘만 알고 넘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? 활용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어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같이 알려드려서 어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강의가 이 바로 특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 문법 학습의 난이도를 반영한 대표 동사 활용으로 확실한 기초 문법까지 학습해 가실 수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너무 어려운 동사 활용하면 안 되겠죠? 기초 단계에서는 꼭꼭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대표 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초 문법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과 퀴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휘를 체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활용도가 높은 단어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사용도 하지 못하는 단어를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? 프랑스인들도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알짜배기 단어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강의 특징은 알겠고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복습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 코너를 통해서 학습 테마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학습하게 될 문법이라든지 학습하게 될 표현까지도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번째 어휘 그리고 어휘학습 퀴즈 코너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주제별 어휘 5가지를 학습을 하고 퀴즈를 바로 풀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바로 어휘 5가지 학습하고 퀴즈를 바로 풀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해보기 코너에서 우리가 방금 터득한 그 어휘들을 활용해서 문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강의 다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강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어휘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암기의 능률이 향상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재미없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너무 즐겁게 종류별로 나누어서 재밌는 단어들을 학습할 거기 때문에 암기의 능률이 당연히 향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 패턴 학습으로 실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배운 다음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다양한 동사 변형과 품사를 함께 학습해서 기초 필수문법도 탄탄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 퀴즈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암기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외우고서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반복 학습 그리고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휘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단어들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단어 학습할 거고요 실용적인 표현도 학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휘 강의 들으신 다음에 프랑스 가셔서 바로 사용하셔도 문제 없는 그런 수강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가져 보았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부푼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곧 만나요 Au revoir Au revoir Woo